이런 제품은 솔직히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파는 업체나 먹는 소비자가 모두 좋아한다는 게 문제죠 병원의사에게, 아근형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A제품이랑 B제품 같이 먹어도 되나요? C성분이랑 D성분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 혹은 영양제는 같이 드셔도 돼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10가지 영양제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편을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물론 따져보면 몇 가지 성분들은 같이 먹으면 좋거나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의사나 약사 유튜버 분들이 너무 자세히 알려주고 계셔서요 이번 시간에는 제조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제품 유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차전자피 차전자피는 다이어트와 배변활동 제품으로 가장 오래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 오래도록 사랑받는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것인데요 차전자피는 제대로만 고르고 섭취한다면 섭취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는 몇 안 되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 다른 영양제들과 차전자피를 같이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차전자피와 다른 기능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기능성 차전자피 제품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영양제들과 차전자피를 동시에 드시면 안 되고요 차전자피와 다른 기능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기능성 차전자피 제품은 되도록 고르시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차전자피는 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때 같이 드신 다른 기능성분들이 차전자피와 함께 변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유산균이랑 차전자피를 같이 드시면 혹은 유산균이 들어있는 차전자피 제품을 드시면 유산균이 차전자피와 함께 변으로 배출되어 버린다는 것인데요 결국 유산균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우리 입으로 들어왔다가 변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과 만나면 수십에 팽창하는 차전자피 우리가 차전자피를 먹으면요 위 안에서 차전자피가 수분이랑 만나서 겔화가 됩니다 젤리처럼 굳어버리는 건데요 차전자피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서 그 겔이 녹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배출되는데 같이 먹은 유산균이 겔 안에 갇혀서 겔과 함께 변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용화되거나 녹아버리는 기능 성분들은 차전자피의 겔 속에 갇혔어도 일정 부분 겔을 뚫고 나와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성분들도 상당 부분은 차전자피와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 제품 드실 때는 다른 영양제는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합니다 이런 섭취시 주의사항이 좀 알려져야 하는데 사실 그런 걸 알려주는 판매자들은 거의 없죠 문제는요 차전자피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차전자피 제품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그리고 배변활동 목적으로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제품에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서 체지방 감소에 좋은 가르시니아와 차전자피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굉장히 많죠? 이런 제품 가르시니아는 드시나 마나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시니아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니까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얘가 또 있죠? 저희 제품에는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그리고 배변활동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찬가지로 배변활동에 좋은 차전자피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배변활동 이중케어네요? 이런 제품들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제품들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가르시니아나 프로바이오틱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전자피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식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것일까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이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기 전까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의약품은 용출실험, 즉 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퍼지냐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그것까지는 안 한다는 것이죠 건강기능식품의 한계라고 할까요? 물론 차전자피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경우인 것 같은데 여튼 상황이 이러하면 시각차에서 차전자피 제품 만들 때는 다른 기능성 원료를 섭취 못하게 하거나 차전자피 제품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다른 제품을 섭취할 때는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세요 와 같은 문구를 반드시 넣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시간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차전자피 고르는 법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영상을 함께 보시고 올바르게 차전자피 제품을 고르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나미였습니다